가운데 카메라부터 센터 카메라 라이트 카메라 레프트 카메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스페셜 추석하시는 이재용 님입니다 네 갈게요 아 너무 사계시는데도 빛이 나가지고 제가 계속 케이크를 좀 네 자 카메라부터 사진을 좀 찍어볼게요 가운데 카메라 향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카메라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하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 오케이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인터뷰 인터뷰 오케이 인터뷰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팬분들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멀리까지 보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잘 즐기나가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노들아가 좀 짧게 봤는데 혹시 다음에는 또 어떤 역할을 좀 더 누르셨을까?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 화노 파트 2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강한 이미지가 좀 강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보여 드려도 되죠? 도련님 꾸메이 우리 아이가 직접 직접 우리 아이가 직접 무더기와시우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 무더기와시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씀하셨죠? 바로 안 보냈잖아 또 어디 해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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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농이 다른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너무 티농이 다른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네 네 네 음 음 오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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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로 한 네 초대 손님들이요 약간 시간이 조금 질레이가 되는 관계로 그리고 레드컵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하시고 아셨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카멜입니다 중간에 좋은 아이스크림 호其实 물론 근육적이 있는 모든 과정을 mir었고 태국과 함께 puedas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세일은 즐거운 أي가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그 다음은 어둠이의 감시장 Shinyaese 그래서 나는 바다에 카멜을 가 Kakyejo자 꼭 뺏기 위해 목욕하는 마이 fordokkorea 이제 그것이 와서 두 가지, 이 식사에 volcanoes이 있습니다 저리의 여성과 함께 흔한 다음은 실제로 두 가지, 여기있는 배제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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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